안녕하세요.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분양 자격과 어떻게 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서 재개발 분양 자격 그리고 어떤 평형을 신청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최근에 재개발 지역의 그냥 맏형이라고 하시는 한남 유타움, 특히 그 3구역에서 감정평가액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은 조합원들이 있는 반면에 기대 이하,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받은 조합원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서랑설레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남 유타운 3구역의 어떤 사업 진척을 위한 어떤 과정이고 이거를 잘 통과해서 감정평가에게 맞는 평형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유타운 3구역은요. 한남 유타운, 한남 3구역은 총 세대 수가 5,800 세대를 건립을 하고요. 현재 조합원은 4,100 세대,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약 1,000 세대 정도 건립을 함으로써 일반 분양은 약 700 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5,800 세대를 지는 것 중에서 대형 아파트의 비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강북은 재개발 지역이고 강남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하는데 절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강남 곁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아파트의 비율은 보통 30% 이상 건립을 함으로써 고급 주거 단지의 효과를 톡톡히 부는 반면에 강북 같은 경우는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립을 그동안 유명한 강북권의 재개발을 성공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급수가 매우 제한되었다. 어떻게 보면 총 건립 세대 수의 1% 이하 혹은 아예 대형 아파트를 짓지 않는 재개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세용 위주로 편지되어 있고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권의 어떤 가격 차이는 바로 이 대형 아파트의 어떤 건립 세대 비율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남 유타운 특히 그 3구역이 가장 지금 현재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5,800세대 중에서 대형 아파트 주거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현재 45평, 50평, 56평 이렇게 세 가지의 주거형 패턴을 대형에 공급되는데 이 비율이 현재 짓는 건립 세대 수가 948세대 약 950세대를 지음으로써 이 비율이 무려 약 16%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남 유타운 3구역은 향후에 아파트가 건립된 이후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주거 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재개발에 어떤 성공한 지역들 마포의 애옥의 공덕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옥수역 금호옥수정 주변에 있는 재개발에 성공한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역시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보통 1% 미만 어떤 지역은 한동 정도 이렇게 지음으로써 100세대도 안 되게 지음으로써 향후에 가치가 어떤 고급 아파트의 단지로의 어떤 변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한남 유타운 같은 경우는요. 건립 세대 비율에서 대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6%라고 한다고 하면 강북 재개발에서는 아주 많은 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할 때 재개발의 평형 배분과 재건축의 평형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남 유타운은 5,800세대를 짓지만 4,100세대가 현재 조화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현재 이 조화본이라면 1등부터 4,100등까지 조화본 등수가 상대 등수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48등까지 9,48등까지는요. 9,48등까지는 45평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3평 아파트와 그 다음에 그 23평 아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높은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향 지원이 가능하다. 도다 그 작은 평형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겠지만 작은 평형대 아파트들은 그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간편하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역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요. 분양신청, 감정평가가 나온 고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형을 내가 신청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1순위가 있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자제분들은 시험 대학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유타홈에서 948등을 가져서 45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내가 너무 등수가 낮기 때문에 40평대 중에 혹시 저층에 당첨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하향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남 3구에서 948등 정도면 대지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대지의 면적이 약 40평 전후다. 40평이 아니고요. 40평 전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땅 지분이 37평인데 건물 형태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건물의 주 용도가 굉장히 좋다든가 아니면 대륙변에 가까워서 땅 지분은 약간 작지만 땅 지분이 크고 오래된 한옥주택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어떤 다액순에 의해서 나의 등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현지 포지션에 맞춰서 평형을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배짱 지원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상대 평가, 상대 등수의 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에서 나의 편향이 결정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순위를 만약에 33평 갈 사람이 1순위로 그냥 45평을 신청하고 2순위를 33평, 3순위를 23평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45평에 33평, 952등 이런 사람들이 952등 여기에 신청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99.9%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있는 33평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지 지분 한 10평 전후한 다세대 연립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양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2순위가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고요. 33평의 모든 조합, 많은 다세대 대지 지분 10평 전후한 빌라, 다세대 주택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해서 여기가 마감이 돼버리면 땅 지분이 950등이라 하더라도 23평, 3순위에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등수와 내 등수 내가 948등 안에 들었고 그다음에 이 평수를 2순위, 3순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당첨이 거의 확실시 되는 평수에 무조건 지원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평영대를 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런 평영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 특히 3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해드리자면 한남뉴타운 3구역이 현재 한남뉴타운 3구역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추가 분담금의 사이즈입니다.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공제하실 때 남는 금액이 플러스면 추가 분담금을 받는 거고요. 이 분담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에다가 감정평가액에다가 1 더하기 마이너스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비례율은 사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례율은요. 이 비례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0%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00%를 미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모두 통틀어서요. 100%를 초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남의 재건축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대부분 100% 미만 지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비례율은 사업성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총수익에서 분양 총비용 그러니까 분양 총수익 마이너스 총사업비를 공제한 분자에다가 철거 전에 자산가액의 감정평가를 나눔으로써 이것이 곧 비례율은 사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강북 지역의 재개발에서는요. 보통 85%에서 보통 90% 정도의 비례율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5%로 가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감정평가액은 이력이 나왔지만 권리가액은 비례율 사업성을 통과해 보니까 8500만 원 정도만이 권리가액으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이력이 나왔는데 권리가액은 비례율이 8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돼서 권리가액이 8500만 원으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북의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의 어떤 평균 비례율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100% 정도가 나온 지역들이 보통 강북에서 최근에 재개발에 굉장히 성공한 지역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의 보통 평균 비례율이 약 100% 정도이고요. 이 비례율을 통해서 서울의 상대적인 땅값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0% 정도의 비례율이 나오는 지역들의 일반적인 33평 아파트 시세는 20억 이하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한남 3구역에서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33평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남 유타운 3구역은요. 15억으로 나겠고요. 그러면 권리가액이 내가 만약에 15억이라면 추가 분담금은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남 유타운 3구역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100%를 초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례율이 100% 정도로 나와서 약간 아쉬운 면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부족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